자라 자라리 내 가슴을 비워봐 이렇게 됐습니다. 자라리 내 가슴을 비워봐 오늘은 여기 책에 제대로 심표를 앞에다 넣어줬네요. 원래 심표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요즘에 계속 빼놓고 교재를 만들더라고요. 심표 두 박자 반하고 세 박자 반이 쉬고 들어갔죠. 자라리 내 가슴을 비워봐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라고? 감정 넣으시라고 그랬어요. 자라리 내 가슴을 비워봐 자라리 내 가슴을 비워봐 잘한다. 나 국어책 읽는 줄 알았어. 자라리 내 가슴을 비워봐 자라리 내 가슴을 비워봐 다시 한 번 시작. 자라리 내 가슴을 비워봐 네 스물이 붙어야 돼. 내 가슴을 아니고 내 가슴을 비워봐 내 가슴을 비워봐 그죠? 내 가슴을 만남의 흔적이 이리 컸던가요 다시 만남의 흔적이 이리 컸던가요 이리 컸던가요 이리 컸던가요 다시 한 번 이리 컸던가요 여기가 음이 똑같아요 만남의 흔적이 이리 컸던가요 이렇게 됩니다. 다시 한 번 시작 만남의 흔적이 이리 컸던가요 그대 없는 이 세상은 다시 그대 없는 이 세상에 그대 없는 이 업자가 길잖아 그쵸? 한 박자 반이에요. 그래서 여기도 감정을 넣어야 돼 그대 없는 이 세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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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자리에서 하나 올라갔다가 내 자리로 다시 와야 돼. 말하자면 여러분이 가장 시호하는 껍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. 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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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여요 이렇게 되니까 모기 메여요. 다시 모기 메여요. 흔들어주신 분. 제가 보니까 여기서 흔들어주신 분 별로 안 계셔요. 모기 메여요. 서러움에 모기 메여요. 좀 낫죠 여기는. 왜냐하면 고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. 미움이 사랑인 줄. 자 노래가 불러보다 보니까 배우다 보니까 좀 까다로운 것 같죠. 까다로운 것 같죠. 근데 하나도 안 까다로워요. 미움이 사랑 올라가야 돼. 미움이 사랑인 줄. 이인 줄. 끌어줘야 돼요. 서스펜션이라는 기교로 여기까지 뒤에 마디까지 끌어주셔야 돼. 미움이 사랑인 줄. 다시 한 번 시작. 미움이 사랑인 줄. 그때는 왜 몰랐을까. 다시. 그때는 왜 몰랐을까. 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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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조금 아까 배우셨죠. 기교 이름이 뭐라고. 밴딩이라고. 그렇죠. 밴딩. 자. 내 자리에서 하나 올라왔다. 내 자리. 까아 까아 아. 이렇게 돼요. 그때는 왜 몰랐을까 힘들게 사랑한 당신 자 여기 10표 있어 16박자 10표 있죠 자 힘들게 사랑한 당신 이렇게 돼 힘들게 사랑한 당신 다시 한 번 시작 힘들게 사랑한 당신 다시 한 번 시작 힘들게 사랑한 당신 숨을 쉬어줘야 돼요 힘들게 사랑한 당신 여기까지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여기 마찬가지로 꺾이 들어가죠 없어 뒤에 이렇게 보낼 순 없어 끌어주면서 끌어주면서 꺾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 총리님 귀교 뭐예요 서스펜션에 밴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서스펜션으로 끌어주고 밴딩을 줘라 그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제 아무리 제 아무리 멀고 먼 길을 제 아무리 멀고 먼 길을 돌아서 갈지라도 끌어줍니다 다시 돌아서 갈지라도 다시 한 번 시작 돌아서 갈지라도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다시 시작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나는 당신 지울 수 없어 네 자 이렇게 갑니다 나는 당신 휘어내 나는 당신 지울 수 없어 이렇게 갔습니다 그쵸? 자 맨마디 쭉 끌어주세요 뒤에 자 점톱 자 숨쉬고 봄입니다 아 둘 셋 넷 엣 엣 여러분들이 내 가슴을 빌어가시고 맨날 남은 저 이 너는 강렬 보시고 그게 내 우리 세상에 서러움에 몸이 매여요 숨쉬고 미운 이 사랑이 죽을 때 왜 몰랐을까 힘들게 살아 한담 쉬시고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제 아무리 멀고 먼 길을 지고 돌아서 알지 않아도 내 인생이 끝난 때까지 위해 난 다시 지울 수 없어 자 중간중간 실패해 이거 쉬어줘야 돼요 1절 다시 갑니다 숨쉬고 하나 둘 셋 찾아 우리 내 가슴을 빌어가시고 만날 저 길이 컸던가 그대 없는 이 세상에 계시고 서로 서로 회복이 매여요 숨쉬고 에이 미운 이 사랑이 죽을 때 그대 왜 몰랐을까 죽어 에이 힘들게 살아 한담 쉬 기가 할 때 에이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에이 제 아무리 우리 멀고 먼 길을 돌아서 갈지 않아도 시고 에이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나는 다시 지울 수 없어 자 2절 갈게요 2절이 어디야 자 여기서 보세요 2절 네 여기가 지금 달세뇨가 달세뇨가 이 아래 있죠 맨 아래줄 보시면 어짜 뒤에 있습니다 달세뇨 그쵸 DS DS가 여기 있죠 근데 여기 원래 악보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마디를 마무리 져준 다음에 DS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놨어요 원래 여기 코다도 들어가고 막 그려야 되는데 에 약간 악보를 보실 줄 아시는 분은 이게 틀렸다고 느끼실 거예요 코다도 들어가고 악보 한 줄이 더 있어야 돼 네 여기서 지금 DS로 달세뇨로 갑니다 미움이 사랑인 줄 여기부터 2절 갈 거예요 자 2절 위에서 4번째 줄 위에서 4번째 줄 나는 다시 아래줄 짓고 에 그게 왜 몰랐을까 힘들게 살아 한가시니 이렇게 보낸 순 없어 쟤 아무리 멀고 있음 돌아서 갈지 알아보시고 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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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날 때까지 나는 당신 죽을 수 없어 나는 당신 죽을 수 없어 원래 코닥을 뛰어넘고 빗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.